오우, 오우, 좋구나. 텐션이 아주 좋아. 이거는 좀 제대로 하자, 진짜. 네. 인후의 어떤 기후, 좋은 기후는 퍼져서 뚱뚱뚱 성공해서 확! 와줘. 삼겹살, 그다음에 라면. 사실은 뭐, 어쨌든 풍족하게 좀 해보자고요. 자, 준비되어 있는 오늘의 식재료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Let's go, let's go! 겨울 제철 생선이죠. 제철 생선? 아리 꽉 천! 도루묵 맛있어, 도루묵 맛있어, 도루묵. 도루묵 맛있어, 도루묵. 도루묵이 생선이야, 무기하고. 도루묵이 생선이야? 도루묵이 이 밑에, 이 알들이. 아가리 차도루묵 맛있어, 말짱 도루묵. 호일이 많아가지고 짠 고문들. 진짜 맛있습니다. 꼬칭이 찔러 간다. 조지조지. 그리고 김치. 김치. 이거는 뭐 기본이니까. 감자. 감자. 감온돌 감자지. 밀가루. 밀가루? 표고버섯. 애호박. 양파. 바지락. 참치캔입니다. 뭐야? 어? 그치예요? 예. 아니 이거 말짱 도루묵인데? 해맞은요? 이게 내 발고기가 없다고요? 그냥 맛있는 거 드시던데. 세윤이 형, 세윤이 형. 라멘티. 아 얘가 잘못 배웠네. 아직 이런 게 없는데 왜 들으라고. 이따가 봐봐. 이게 있어. 도루묵 땄어, 우리가. 쭉쭉쭉 다 땄어. 그래서 아, 참치캔인가? 라면?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갖고. 바꿀 수 있지. 가진 다음에 딜을 그때 들어가는 거야. 아 알겠습니다. 이해했습니다. 이거 단체 그지라고 해, 이거를. 단체 그지라고 해. 단그야, 단그. 하나 있다. 뭐 있어. 우리의 우편은 도루묵을 일단 가져가고. 김치, 김치가 돼야 돼? 김치, 수제비를 메인으로 가야 돼. 오케이. 어쨌든 그래서 무슨 게임 합니까? 네, 호캉기 생존에 꼭 필요한 기술이 있죠. 바로 삽질입니다. 나 삽질 잘해. 딜디디가 삽질 잘해. 나 삽질 잘해, 나 삽질 잘해. 네, 그거 잘 됐어요, 잘 됐어요. 잘하네. 이게 여기서 한 방이 사선으로 들어가야 돼요. 아, 그거 봤어요. 나 삽질 잘해, 나 삽질 잘해. 삽질만 잘하시면 모든 식재료를 전부 다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. 오, 진짜? 됐다. 됐어요. 모든? 파이팅, 파이팅. 됐다, 삽질만 잘하면 된다. 삽질 잘해? 배울 거예요. 배운다고 지금? 공허서가 그만들어 가자, 이제. 얘 너무 해맑아.